2014년 한 해 저희 은행을 사랑하여 주신 아틀란타 동포 여러분들과 제일은행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2015년에는 고객들과 좀 더 가까이 하는 고객 안에서 숨을 쉬는 그러한 제일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아틀란타 동포 여러분, 제일은행 고객 여러분, 가정에 2015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